안녕하세요. 통일 크리에이터 강동환입니다. 저희가 북한 물건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레코드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지금은 CD나 DVD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카세트 테이프도 나왔고 이렇게 레코드판도 나왔죠. 저희가 아주 귀하게 입수를 한 겁니다. 이 레코드판,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예순돌 기념, 김일성이 태어난 60돌 기념이니까요. 자, 1912년 4월 15일 날 김일성이 태어났으니까 1972년에 나온 레코드판이네요. 60년 탄생 기념. 앞에는 만경대 고향집이 그려져 있고 이 레코드판, 아주 기념할 만한 거. 뒤에 보면 기차가 있는데 조국통일호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북한이 선전하겠죠. 이렇게 황금벌 들판에 조국통일을 새긴 기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 이런 의미를 아마 새겨놓은 것 같은데요. 설레네요. 조국통일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언박싱 해보면요. 일단 비닐을 제거를 하고요. 이 레코드판, 아주 특이한 게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양쪽으로 들어있는데 이 김일성 태어난 60주년 기념 레코드판이다 보니까 김일성 하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앞에 앞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이렇게 하는 노래죠. 북한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바로 김일성 장군의 노래 있고요. 아, 역시 이 김일성의 사진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야, 뭐 그래서 그런지 이 보호 종이인가요? 이렇게 딱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종이로 가려놨습니다. 김일성이 백두산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놨네요. 자, 이렇게 또 한 장을 넘기면 악보가 하나 나오네요. 아, 이 노래 어쩌면 좋습니까? 수영님의 만수무강 추건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노래. 자, 참 뭐. 그리고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흠모의 정을 담아 부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흠모의 정을 담아. 야, 도대체 뭐 빠르게 느리게도 아니고 흠모의 정을 담아라는 이 노래 스타일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자, 이 수령님의 만수무강 추건합니다. 한번 가사를 볼까요?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며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 그 사랑, 그 품 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은 꼽혔습니다. 자, 흠모의 정을 담아서 불러야 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자, 이걸 레코드판을 한번 꺼내보면요.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야, 안쪽에도 경야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예순돌이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만경대 고향집이죠. 그러네요. 만경대 고향집에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장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 조선 레코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상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굉장히 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개봉을 해보면요. 짠! 네, 이렇게 조선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무려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냐면 한 장, 두 장, 그리고 세 장, 네 장이 들어있네요. 네, 네 장이 들어있는 조선 레코드판인데 여기는 백두산의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이것도 역시 개봉을 해보면요. 네, 조선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 찢어졌습니다. 잠깐. 네, 조심조심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 레코드. 아, 이게 조선 예술 영화에 나왔던 영화 음악을 주로 넣어놨네요. 영원한 혁명의 등대 이런 노래들 영화 음악을 주로 넣는 레코드판입니다. 네 장이 들어있고요.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이 레코드판의 제작연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게 언제 제작된 건지를 좀 알 수가 어렵네요. 뭐 아까 60돌 기념은 1972년에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제작됐는지 이 제작연도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레코드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래도 컬러로 돼 있어서 포장지 우리가 일반 지금 썼던 그 레코드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주 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이아몬드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레코드판 조선국립레코드 제작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양이라고 쓰여 있는데 뭐 한눈에 봐도 기존에 나와있던 것보다는 더 오래된 걸로 확인이 되네요. 또 레코드판도 훨씬 더 두껍습니다. 이 두께를 지금 한번 보시면 우리가 흔히 그 다이아몬드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굉장히 두꺼운 판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그 제작연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조선의 청년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뭘 하나 저희가 직접 틀어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턴테이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잘 나오는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죠. 1972년이니까 몇 년인가요? 벌써 50년 전이죠? 10년 전 레코드판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했고요. 하나님께서 대하진 수령인 다운 온생에 있는 것보다 예수의 운명을 끝장내리라 플레이 잘 되네요. 50년 지난 레코드판인데 플레이는 잘 되고요.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거. 이거는 아주 무겁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다이아몬드판이라고 부르는 레코드판일 것 같은데 이것도 최소 60, 70년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는지 플레이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과연 나올까요? 플레이를 했는데요. 네. 역시 이것도 잘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년 이상은 된 걸로 추정되는 레코드판인데 잘 나오고 있네요. 조선국립레코드제작소에서 만든 레코드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만수대 예술단에서 만든 레코드판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2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